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.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기온을 끌어내리고 있는데요. 보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오후까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 기온이 낮은 지리산 등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.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은데요. 내륙은 5도선을 밑돌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. 낮 최고 9도에서 13도선 보이겠습니다. 오늘 아침 김해바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이지만 제주공항으로는 오전까지는 급변풍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.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